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찍어 차줬고요. 헤딩 연결. 자, 최유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 잘 내줬어요. 박지영이에요. 박지영. 원투 패스, 슛, 골! 선치골의 주인공은 구미스포츠 토토, 박지영입니다. 네, 박지영 선수가 최유리 선수에게 패스를 받은 이후에 광민영 선수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슛을 무너뜨렸거든요. 네, 오프사이드 라인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아, 왼발로 선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 좋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그렇죠.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주고받는 위치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자, 박스 라인 곧바로 근처에서 너무나 침착한 플레이가 나왔고 그렇죠. 박지영 선수의 이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논스톱으로 이제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정확하게 때려넣으면서 아, 첫 번째 득점,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자, 전반전 초반에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갔던 국민 스포츠 토톤도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을 출전을 하면서 중앙까지 커버를 해주는 역할로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를 해주고 있고 또 오른쪽 풀팩인 광민정 선수도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자, 뺏어냈고요. 김상은. 슛! 골! 네. 자, 국민 스포츠 토토 두 번째 골, 김상은입니다. 아, 이번에도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로빙 패스가 한 번에 연결이 되면서 김상은 선수도 센스 있는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이는 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구미 스포츠 토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해진 선수의 뼈 아픈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 슈팅은 너무나도 깔끔했죠. 사실 이 슈팅이 정말 어려운 슛이에요. 네, 쉽지 않은 그런 떠있는 볼을 원바운드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볼문을 정확하게 노려냈던 김상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 자체도 워낙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수비의 키를 넘어가는 패스였기 때문에 저 타이밍과 위치를 잡고 패스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위치로 아, 파울로 불지 않겠다라는 주심의 성향이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아, 이번에는 아, 지금은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짧은 패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골! 원더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3대0. 네, 이번에는 실수가 나온 이후에, 김혜신 선수의 실수가 나온 이후에 오른쪽 측면에서 광민영 선수의 크로스로 보였는데 네, 사실 좀 처리하기 어려운 골이었거든요. 자, 구미 팬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김상은 선수가 멀티볼을 넣으면서 구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실수가 너무나 뼈아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크로스 이후에 슈팅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렇죠. 원바운드가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임팩트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상은 선수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골로 김상은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득점이 나오자마자 이제 팬분들이 이제 중계석에 와서 리플레이가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또 한 번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사실 경주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팀 모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하은혜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판대표 강민혁! 헤딩, 골! 네, 광민혁이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은 수비라인에서의 미스가 나오면서 하은혜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 위에 하은혜 선수의 크로스를 광민혁 선수가 완벽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광민혁 선수 하나의 득점 그리고 두 개의 도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구미스포츠 토토의 모든 선수들이 구미 홈팬들에게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박소리 선수의 실수가 뼈아팠고요. 그 위에 완벽한 크로스와 완벽한 헤더 굉장히 깔끔한 과정을 통해서 득점을,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구미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오늘 구미스포츠 토토의 공격 과정을 보면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구미가 이제 후반 초반에 벌써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다득점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스포츠 토토, 구미의 깃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현님이, 해설님 목소리도 멋져요.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저를 많이 놀리시네요. 고현지, 나치 패스, 김상은 슛, 골! 해트 트릭, 김상은! 그렇죠. 스코어는 5대0이 됐습니다. 오늘 김상은 선수가 해트 트릭을 해내면서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가 5대0이 됐어요. 네, 오늘 구미가 마지막 폼 경기를 맞이해서 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해주네요. 네, 고현지의 낮은 크로스와 김상은의 마무리. 그렇죠. 자, 최애슬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쪽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최애슬 골키퍼도 마감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상은 선수의 멋진 마무리도 있었고. 최애슬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